내년에 3제예요 아버님 3제예요? 네 아니다 아니다 3제 아니다 3제 아니다 아니다 3제는 아닌데 근데 여기에 지금 아버님 들어오시면서 우리 같은 무당나고 스님 나야 되는 줄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사장님이라 그럴게요 사장님이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사람을 보고 천리를 깨고 말리를 깬다 그러거든 근데 박학다식한 뭔가 지식을 떠나가지고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있다 그런다 그래요? 맞아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고 그런 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을 쓰고 이 나라에 밥 먹으라 했었습니다 사주 팔자가 그래서 높이 서고 뭔가 이렇게 학문장을 떠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아니 사주 자체는 완전 국회의원 사주입니다 어디 출마를 하면 당선될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성이 있는 가운데 여기에 상문이 들어가지고 상문이 들었어요 상문이 들으면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부모님 자가 조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부모들이 가립니다 약간 그래서 뭔가를 하고자 하셨을 때 지금 연세 있으시지만 아직 팔팔하시거든요 근데 뭔가를 도모하고자 했을 때 약간 뭐지? 배트맨 같은 느낌이야 배트맨 아세요? 배트맨 모르겠는데 배트맨 외국의 박쥐 배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풍요롭지 않다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장님이 보시는 것 같으면 끼도 제법 있으십니다 할량 기질이 할량 기질이요? 네 할량 기질이 예고 있으십니다 오랜 수전 지나고 나서 동지의 해운을 넘어가고 나면 69수의 이제 마지막 해라고 봐야죠 마지막 찬스라고 봐야 되겠죠 69이 되면 문서가 왔다 갔다 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뭔가 이 마지막 찬스겠죠 인생의 뭔가 휘날리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 운을 잘 잡으시면 마지막 운입니다 금방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해운에 69수의 9수라고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운을 잘 잡는 것 같으면 이동수가 있고 변동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67, 66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한선을 타다가 다시 69수에 들면서 제자리를 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옆에 그 배필은 아닌데 인연자들이 여자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래 놨기 때문에 뭐 그런 거야 뭐 알아서 두시더라도 개인 사생활이니까 두시더라도 건강에 큰 게 염려는 없다 하지만 집에 지병이 있는 양반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자손이 부족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둘인 양반이 있습니다 우때에 그랬으니 이 조상들로 하여금 이게 어디에서부터인가 대해서 맞지를 않았어요 부모 때에서부터 그 이제 맞지를 않아 놓으니까 이제 조상에서 약간 탈이 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무당으로서 뭔가 신기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런 감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뭐를 어떻게 해라 조상을 대접해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 수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요 내년에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갖고 올해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눕는 수예요 사장님이 올해까지 괜시리 눕고 싶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는 풍만하다 하더라도 자꾸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거는 조상이 밑에서 발로 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비를 넘겨가야 됩니다 근데 올해까지를 고비로 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년을 잘 이제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해운입니다 해운은 해운이 좋아요? 궁금하신거는요? 내가 지나온기 딱 맞는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성격은 뭐 다 했대죠 성격은 남자답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도 부닥쳐 가리는 나를 제지하는 이런 부분으로 남자답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건설회사를 했어요 건설회사를 하면서 한 20여 년 넘어 하다가 이제 나이도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들어갔고 들어갈 때는 저는 한 사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성애의 사업을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크게 이루는 것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에 그 기록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뭐 이런 예 그렇게 했고 이제 지금 나이 70 다 되겠잖아 그렇죠 적은 너무 잘생겼어요 적은 날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이거 마무리를 하고 고향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그래 들어가서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치우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앉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시간 쭉 지내오면서 농촌 지역이니까 뭐 별로 할 일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또 또 다른 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오늘까지의 은행 본리를 다 보고 중공검사도 하고 이제 수익이 생기도록은 했다 네 지금 뭐 한 3, 4년 전부터 네 상당히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저조기에 살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 3, 4년 이전 시계반을 돌려서 그런 시간대인데 안 오래나 믿고 사는데 그러면은 사업을 더 확장해도 되겠어요 지금 나이에 그건 아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마지막 대원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선출직을 뭘 한다면 괜찮습니다 내년이 괜찮아요 네 그 두 가지 좀 궁금했어요 완전 딱 그 깜이에요 계속해서 평생 내 주변 친구들이 그렇죠 뭘 해라 뭘 나와라 뭘 나와라 그런 걸 꼭 한 번 이렇게 생각을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려고 하면은 내 주변에서의 그런 뭐 그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네 사실은 접고 접고 했는게 한두 번 있었고 네 한 두세 번 될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참 아 이제 사업도 그만하고 실제로 그 한 자손으로 태어나서 조상력 사업을 한 한 가지는 해야지 그러고 그걸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무의미하게 살 수 없어서 또 작은 걸 뭐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두 가지의 내가 궁금한 거는 사업을 더 해도 되는지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선출직을 뭘 해도 내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네 사업 쪽으로도 괜찮겠거니와 그러니까 조상이 잡아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진짜로 믿으시는 것 같으면 시원하게 진짜 구시라도 한 판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미 들어차 있는 운을 내년에 이제 우리가 땡겨지는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목 앞에까지 눈 앞에까지 그려놨으니까 그걸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 이용하시고 그러면은 재미있는 한 해가 되고 그리고 수학도 있을 거고 올해 곱이 다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22일날 동지니까 그때 되면 해운이 바뀌어요 이민년이거든요 저희 만신들은 동지 지나면 한 해 신수를 봅니다 아시죠 옛날에 주역에서 그렇게 하지 네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지나가셔서 뭐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점삽해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만하마 하고 저희 아버지 같아서요 저희 아버지도 인물 좋으시거든요 근데 되게 나중에 배트맨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중후하신 게 인물도 좋으시고 진짜 한자리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아깝시다 여기까지 왔어도 그래도 내년에 대해서는 한번 뭔가 반짝이는 한 해가 될 거다 합니다 연세 이렇게 있으신데도 이렇게 내년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기 쉽지 않거든요 4주다 맞지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비싸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